저희도 앞에서 전해드리긴 했지만 요즘 폭염만큼이나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이슈가 바로 BMW 화재 사고입니다. 올해만 32번째 일어났죠.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운행 자제를 권고한 상황이긴 한데 논란은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진봉 성공해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BMW가 차량 520D를 포함해서 10만 6천여대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진단과 함께 일콜을 하겠다 결정을 했는데 논란이 사그러지기는 커녕 점점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속 시원하게 원인 규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를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BMW 자체에서는 배기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배기가스 순환 장치, 재순환 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걸 검사하고 나서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나서 다시 운행해도 된다라고 판정을 받은 자동차에서도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문제냐 하는 문제가 또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보통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는 경유차가 주로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가솔린을 이용하고 있는 차량들은 전혀 없는 그런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쓰지 않는데 가솔린 차량에서도 4대 이상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말 BMW 자체 조사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일까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고 있고. 그러네요. 앞대가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늑장 대응도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워딩 파악에 약 10개월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발표를 내놓고 나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10개월이나 걸릴 일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10개월이나 그러면 그 불안한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토부는 이제 위원회를 꾸렸어요. 위원회를 꾸리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지난 6월에 국토부가 BMW에 조사를 하겠다 했더니 BMW가 자체적으로 리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사가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체 리콜을 해서 고쳐서 내보냈는데 고친 차가 또 불이 나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BMW만 맡겨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4일 날 위원회를 새로 만들었고요. 그 위원회에서 국토부는 BMW가 제출한 자료들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인 파악 규명에 나서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원인 파악을 아는데 최소 10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비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실제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조금 더 적절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긴급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다른 민간 전문가들을 조금 더 많이 참여를 시켜서 빠른 시간 안에 원인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BMW도 자체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BMW에 좀 압박을 가해서 모든 관련 자료들을 다 제출해라. 예컨대 지금 사고가 난 차량들을 전부 사고가 난 차량들의 잘못된 부품들을 떼내서 BMW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걸 빨리 확보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정부의 운행 자제 권고로까지 이어졌는데 파장은 계속 커지고만 있습니다. 특정 차량에 대해서 지금 운행 자제 권고가 내려진 건 처음이죠? 처음이죠. 특정 차량에서 BMW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건데 사실 이것도 차주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운행을 자제해라. 이게 무슨 그러면 당연히 자제를 하겠죠.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이것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주장까지 하고 있냐면 강제로 운행을 못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게 차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게 거리에서 불이 나거나 아니면 주차장에서 만약 불이 났을 경우에는 다른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아예 운행을 못하도록 강제를 하자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밝혔냐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차를 국가가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어서 법적으로는 이걸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자제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어찌 보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BMW가 더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차주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제 권고를 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BMW 차량의 전면적인 운행 제한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 입장은 아까 제가 한 거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법적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전면적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BMW 물론 14일까지 니콜을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BMW의 국토부가 지시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 14일까지 모든 조치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원은 적고 수리하고 정비할 인원은 적고 차들은 지금 10만 6천 대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니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BMW는 국토부에 뭐라고까지 보고를 했냐면 14일까지는 만약에 차주가 필요해서 렌트를 해야 되거나 차를 빌려야 되면 대체 차량을 제공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국토부가 적정으로 나서서 빨리 대체 차량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BMW 차주들이 차를 안 갖고 나오려면 다른 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체 차량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제공을 해서 BMW가 위험성을 안고 도로를 달리는 일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이건 국토부가 BMW에 적정으로 압박을 해야 되거든요. BMW가 자체적으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니 그 차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차량들을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BMW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운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간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국토부는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압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 전남 목포에서도 주행 중이던 BMW 520T 모델 또 불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을 하면 안 되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차가 더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BMW가 지금 국토부의 공고를 받아들여서 문제가 있는 차량들 안전점검을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안전진단을 받았던? 받았던 차예요. 그러니까 목포에서 사고가 난 차는 안전진단을 받고 지금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문제가 없다 판정을 받고 나왔던 차예요. 그런데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게 BMW가 자체적으로 발견한 이 문제의 원인이 된 문제가 그 문제 아닐 수도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포에서 사고나 이 차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BMW에서 받고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소프트웨어를 다시 리셋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20D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30%가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특히 많은 모델인데 이 모델에서 주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다른 가능성도 넣고 조사를 해봐야 된다. BMW는 이게 문제라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구토부가 좀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BMW 측의 안전진단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 게다가 안전을 보장할 장치도 없고 소비자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하긴 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행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운행을 강제로 안 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제안을 드렸지만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BMW 압박을 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BMW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차를 렌트해주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책임 자체가 BMW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도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하고 있었던 차주들한테 차를 그냥 운행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른 차, 대체 차량을 반드시 제공해줘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런 제도를 빨리 시행하는 것이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운행 자제 권고로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BMW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게 대체 방안도 지금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말씀해주세요. 저는 1차적으로는 국토부가 조사단을 꾸렸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원인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이게 지금 100일까지 재순환 장치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서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BMW가 이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7대인가요? 27대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다 미국 같았으면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이 한 게 10배, 아니 100배까지도 물려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 장치 만들어야 되고요. 보상을 받는,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서 보상을 받을 때 소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소송한 사람만 우리나라는 지금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집단소송제로 하는 겁니다. 어떤 차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차종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소송을 안 했다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 두 가지 제도를 빠른 시간에 우리가 도입을 해서 외국의 차량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갑질하는 행위를 빨리 근절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BMW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